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미친 거 아니야? 너가 미친 거 아니야? 스타킹도 안 신고 오는 거 미친 거 아니야? 나는 너 양말 너무 웃기지 않아? 군두신다 이러다가 이거 좀 더 웃긴 양말 너무 웃기지? 아니 별로 안 웃겨 너 하나를 왜 이렇게 얹어? 저희는 합장이 왔습니다 아 배고파 밥을 먹으러 갈 거야 오늘의 메뉴 간장게장 맛있겠다 진짜 나 이번에 추천드리러 가면 나 제대로 살 거야 마치 회귀하는 건 뭐냐? 나 제대로 살 거야 진짜 거의 햄버거 진짜 잘 먹거든 햄버거가 맛있게 느껴지는 내가 큰일이야 야 햄버거는 나는 맨날 먹는데 거의 1,2,3일은 무조건 먹는데 큰일이야 오 맛있겠다 짠 배려심이 좀 부족하구나 이런 만큼 느껴져 약간 오만함이 느껴진다고 해야잖아 사람이?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음 너무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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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뭔가요? 저 마음 완전 이에요 저희는 길을 잘못 찾았어요 아니 잘못 찾은 게 아니고 아직 못 찾은지 아직 못 찾았어요 간판 어때? 간지 간판 간지 간판 여기다 우와 찾았다 뜨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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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하고 싶어? 나 어떤 거 하고 싶어? 이게 인물 위주 이런 게 있대 필름이 들어있습니다 흑백 컬러 이쁘다 색깔 되게 이쁘게 생겼다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이거 너무 귀엽게 생기지 않았어? 해봐 우와 아 대선 우와 귀여워 야 진짜 귀여워 완전 귀여운데? 찍어봐 그래 언니 여기서 찍어볼래 내가 아 나를 여기서 찍어준다고? 아 이거 골목 이쁘다 찍힌 건가? 찍힌 거야 찍힌 거 그래? 너도 찍어줄래 들었어? 어 우리 같은 데서 찍자 찍었어 와 맘에 들어 되게 이쁘게 나오는 거 같아 아직 나오지 나한테 어떻게 하나 아 나 이런 오로콜 진짜 하나 사고 싶은데 들어가 볼까? 언니 이거 너무 무섭지 않아? 티거 몸만 빠져나갔어 영혼만 빠져나간 티거 게삼 많이 샀다 무거워서 가실 수 있겠어요? 팔 개아파요 팔 근육통 예상됩니다 어 언니 여기 봐 이걸로 한번 찍어볼까 필카로? 어쨌건 들어가서 이거 안 돌렸지? 응 찍었어? 한번 찍어서 돌려줘? 어 와 미쳤네 되게 춥지? 응 바로 뒤지겠지? 지금 언니 뒤질 정도는 아니야? 추워서 이거 돌리는 게 손이 너무 아파 에바 아니 진짜 어이없네 진짜 그냥 옆에 본 것도 이쁘다 조금 내 쪽 봐봐 난 그냥 내가 찍어야지 마음에 안 드냐? 이거 잘 그리시면 돼 이거 맞아? 뭐 하자 뭐 하자 어 바람 아 제발 앞머리 깻잎머리만 대지마 깻잎머리 제일 싫어 깻잎머리 제일 싫어 아 여기라고? 형이 지나질뻔했네? 응 완전 웃겨 지나질뻔했어 아 귀여워 진짜 예쁘잖아 진짜 예쁜 거 아니야? 양념이 예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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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우리 우리 아 귀여워 귀엽다 아니 전구로 저 장식을 전구로 단 게 너무 귀엽잖아 그니까 짜잔 안녕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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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지기 완성이다 예뻐 이쁜데 괜찮아 이렇게 내려올까 얘 잔 너무 귀엽다 양이 은근 많아 뭐? 이 잔 말이야 잔에 들어가는 양이 그 잔 진짜 귀엽지 아 귀여워 우와 진짜 우와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노래 하나 불러주세요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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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a happy new year 스톱을 보세요 와 진짜 괜찮은데 이거 무슨 잔이야 근데 진짜 아니 이거 봐봐 빨리 이거 하나 먼저 먹어주나 이거 아니 진짜 왜냐면 이게 밥이잖아 밥 먹고 디저트 먹어야지 디저트 먹고 밥 먹는게 어땠어 밥 먹기 싫다고 빨리 한입만 먹어봐 엄마 소원 근데 빵집에서 빵냉면 막 많이 부었는데 안 나가는 거 하루에 또 나오면 마감때 어떻게 해? 이것도 되게 무슨 복선처럼 깔아주는 말 아니야? 오늘 거 보다 이렇게 훨씬 많대? 차선으로 막 다니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맛있게 잘 먹어야지 뭐 감사합니다.